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이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11월 12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2주 연속으로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500이 4,400포인트를 돌파했고 나스닥도 13,8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난 한주 동안에 S&P500 1.3% 나스닥은 2.4%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러셀 2000 중소형주는 여전히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유일한 미국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기에 대한 둔화 가능성,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금리의 추세와 향후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12월 달의 가능성이 10%도 안 되고요. 9%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약 한 22%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이제 극히 미미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내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금리로 떨어뜨릴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는 것은 최소 0.5% 그리고 많게는 1%포인트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아마도 지금 현재의 4.6% 수준에서 약 3.5%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보다 좀 높다 하더라도 아마 평균적으로는 4% 정도의 금리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로서도 상존하기 때문에 자금이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채권으로 들어가서 채권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주식 관련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나 업종에 투자를 했었을 경우 두 자릿수의 수익률 즉 10%포인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 중에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에 있을 때는 미국 증시가 추가로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의 3.7% 정도 되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내년 연말이 됐었을 때 3%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현재 18배 정도 되는 12개월 포드 S&P500 PER이 추가로 더 상승을 해서 약 22배에서 23배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지금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P-Multiply 확장이 되는 구간 아래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했을 경우에 상대적인 초과 수익률이 앞으로 1년 동안에 10%, 15%가 아니라 그거의 2배 가까이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경기 침체가 곧 일어날 것처럼 걱정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디스의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더 또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감히 저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걱정들을 하시죠. 위워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피스 관련된 쪽에 대해서 상당히 공실률이 높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은행과 연결이 돼서 은행의 파산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걱정 등등을 하시지만 지금 현재의 공실률 부분을 들여다보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오피스, 위워크 같은 그런 기업들 관련된 쪽이지 리테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들 관련된 부분은 지금 거의 공실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 깨질 것 같다 이 걱정을 하시지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 미국의 GDP 개념으로 따졌을 때 여기서 나는 손실률은 1%지에서 2%포인트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 침체로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고용시장이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전히 임금 상승률은 아마도 3%포인트 정도는 나올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를 상향시켜주는 아니면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시켜주는 부분이 연간 단위로 아무리 못해도 2%포인트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정말 낮다 하더라도 1%포인트 여기에 생산성 향상까지 들어가게 되면 연간 단위로 GDP 성장률 2%를 창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곧바로 아주 쉽게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자금 유입이 하이힐드 투자 부적격 채권 쪽에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요. 또한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이힐드 관련된 기업들의 연체율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오히려 하이힐드 연체율, 또 신용카드 연체율, 가계 연체율 등등이 오히려 고점을 찍고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의 또 이자 비용도 급격하게 지금 오히려 떨어졌다. 금리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에는 앞으로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적어도 하락 안정화되는 추세로 간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임금 상승률도 안정적이고 전체적인 기업들의 펀드멘탈도 튼튼하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보다는 안정적인 성장률 시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24개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투자를 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저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투자를 못하지 마시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생각하시지만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도 어떠한 종목과 업종들이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을 골라내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언제쯤 그러면 주식을 다 던져야 되고 그런 걱정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98년, 99년, 2000년에 나타났던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까지도 아닐 것 같고요. IT 업종 위주의 상승이 두드려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S&P 500 종목들 중에서 S&P 500 전체 수익률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퍼센트지가 30% 미만입니다. 2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50%, 60%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아마 끝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상당히 추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과열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너무 과잉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런 타이밍이 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낮은 숫자의 종목들이 S&P 500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큼 지금은 사이클의 좀 초반 단계다라고 오히려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한 주식에 대한 센티먼트 자체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아래에서도 또한 IT 업종의 지금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지금은 정말 IT 업종,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종목 골라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IT 업종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3, 4분기 실적이 이익 전망치를 예상 상회하는 종목 또는 예상치대로 나오는 종목이 전체에 94%가 넘습니다. 정말로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익 증가율도 9월 말만 하더라도 한 4.5% 정도 이익 증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11%나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좋은 실적이 IT 업종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영업 마진율 자체도 전체적인 S&P500의 영업 마진율이 낮게 봤었을 때 3분기가 겨우 11.2%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실제 나오고 있는 건 12.1%나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이미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는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나스닥의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70%는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안에서 업종으로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쪽 IT 업종에 대한 투자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는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이 선택과 집중이 AI 그 안에서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과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익이 늘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잘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그런 구간이 향후 12개월 동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금 AI 업종 이것이 생산성 향상을 크게 향상시켜 주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당연히 반도체가 있을 거고 하드웨어 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연결이 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방송을 만들었고 초점을 맞춰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AI 인프라를 깔고 있는 데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당연히 엔비디아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또 다른 종목들에 쫓아오는 게 당연히 AMD가 있을 거고요. 또 인텔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반도체로 됐을 때 HBM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SK하이닉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관련해서 후공정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실 하드웨어를 깔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오는 시기가 과거에는 인터넷을 깔고 95년도 실질적으로 IoT와 연결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이익을 벌어들이는 데까지 5년 10년의 기간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실적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AI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게 6개월인데요. 소프트웨어 실적과 연결이 되는 것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5년 걸렸던 게 지금은 그거에 10분의 1밖에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골라내고 도대체 누가 돈을 벌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10백어라고 얘기하죠. 10배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데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분석을 하고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뽑아본 종목들로 좀 보자면 어도비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 스노우 플레이크도 있을 거고 데이터 도그라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토데스크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분석해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중에서 SK하이넥스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만의 TSMC의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재고가 떨어지는 모습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하드웨어 쪽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AI 업종으로 인해서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정말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기에 종목을 골라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한국 종목들도 다행히 SK하이넥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한국 증시도 제법 큰 폭의 상승을 이번 사이클에 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종목들 정말 잘 공부를 하셔서 잘 골라내서 몇 개를 잘 포진시키시면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스닥이 연간 단위로 20%의 복리 수익률을 창출해 준다면 종목만 잘 골라내면 그것의 더블 그러니까 두 배의 연간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와 같이 꼭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랩 상품에서도 이렇게 종목 선별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같이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